음악 안녕하십니까 교회음법 바로 알기 72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 내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총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권징조례 제1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국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회나 재판국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의 설명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정문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위권은 행정권과 재판권 혹은 권징권으로 나뉘므로 7위회마다 행정처리를 위한 모임인 행정회의가 있고 재판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인 재판회의가 있습니다 이 재판회를 흔히 7위회로 모였다고 잘못 일컬어 왔는데 7위회는 행정회도 7위회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리를 해야 할 안건은 항상 있고 많기도 하지만 재판권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급 7위회가 모였다고 하면 의뢰이 행정회의일 것입니다 또한 재판할 일이 있어도 직접 재판회로 소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이미 해집된 행정회의가 그 자격을 바꾸는 절차 즉 말하자면 재판회의로 해집하자는 결의에 따라서 행정회의를 재판회의로 변경할 뿐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그 재판회의를 다시 행정회의로 바꾸면 그것으로 좋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회의로 모였다가 이혼의 심사원칙에 의해서 어떤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재판사건에 대한 처리도 사건마다 재판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재판국을 구성해서 그 재판국에 사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의 규정입니다 재판하는 직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재판회로 변경해서 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재판국을 구성해서 위탁하는 일이 상례화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의 재판은 모두 재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당의 재판국이라고 하는 용어나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회에 맡길 것인지 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아직까지 재판권이 아니고 행정권입니다 행정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국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회의에서 재판국을 구성해서 재판국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총회와 대회는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설치해두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부르고 재판국 제도가 없는 당회는 논할 필요도 없고 노회는 사건이 있을 때만 구성한다는 뜻에서 임시재판국이라고 부릅니다 상설재판국을 상설할 이유는 연조제 조직에 의해서 조직하는 재판국이기 때문에 상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설재판국이나 임시재판국이 재판사건을 직접 접수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결의에서 위탁하는 사건만 재판한다는 의미에서는 서로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상설재판국이라고 해서 아무 때든지 임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회 재판을 생각해 보면 당회는 재판국이 없고 오직 재판회만 있습니다 당회 재판은 모든 당회원이 자동적으로 재판관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국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즉 당회원 전체가 재판회로 회집해서 재판하는 길 뿐이고 노회나 총회처럼 몇몇 분에게 위탁하는 재판국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당회는 재판권이 있으면 당회가 회집해서 행정치리회를 권징치리회로 변격하여 재판을 합니다 따라서 당회원 전원이 재판회원이 되고 장로가 1인일 때에도 목사와 의견이 같으면 재판할 수 있지만 목사와 장로가 합의되지 않거나 장로 본인에 관한 사건은 노예의 위탁 판결 청원을 해야 합니다 위탁 판결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당회에서 재판할 수 없거나 위탁 판결 청원을 결의할 수 없을 때는 당회장이 직군으로 합니다 또한 피고가 재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골석 재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본죄 외에 재판 소환에 불응하거나 혹시 소환에 응했더라도 신문에 대답하기를 불응하는 등 재판회를 거역하는 죄까지 합하여 가중처벌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판 없는 시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벌은 반드시 당회가 재판회를 열어서 재판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시벌이 가능할 텐데 진술할 기회는커녕 본인이 무슨 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주보나 혹은 광고 시간을 통해서 시벌을 선고하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법을 모르고 그렇게 시벌할 수 있는 줄 알아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므로 그런 불법적인 시벌도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양떼를 구박하는 중재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즉결에 해당되는 경우라 해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되고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악한 풍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죄는 국법으로도 벌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죄인데 불신자도 아닌 성도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은 푸은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죄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즉결을 차단한다며 방해도 모이지 않고 목사가 홀로 그 예배석에서 재명출교라고 하는 중보를 선포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질을 생각하면 법적인 절차가 어떠하든지 공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결 처단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 자리에서의 범죄와 잡아가는 죄 등 재판 회원들 앞에서 생긴 일이기에 굳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거나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등등 사실심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런 사건의 국한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재판 회원들이 없었고 재판 회원은 고사하고 재판하도록 결정된 바도 없었는데 어떻게 직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고소가 있으면 정식 재판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직결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해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벌받은 사람을 해벌하려면 당해가 모여서 가결해야 되고 예배 모범의 규정을 따라서 해벌 절차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것은 무기시벌의 경우이고 유기시벌의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별도로 취할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수찬정지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직분도 없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심우 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심우할 수가 없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권진조례 제117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예 재판국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17조는 노예 재판회와 재판국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노예는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예 재판국원의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예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 관할권에 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교인과 목사의 관할을 살핀다면 원칙적으로 권진조례 제4장 19조에 규정한 대로 각 7의회의 재판권의 범위는 그 7의 관할 범위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을 피고로 하는 재판사건은 제각기 소속 당회가 원심이 되고 목사를 피고로 하는 재판사건은 제각기 소속 노회가 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3심 제도로 말미암은 위계적인 상소를 허용할 뿐 아니라 법은 하에 관할 사건을 상회의 이탁 판결을 구하는 제도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상회가 2심, 3심이 되는 외에 제1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당회관하의 사건을 당회의 이탁 판결 청원에 의해서 노회가 1심이 되어서 재판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상소될 경우 총회가 2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권과 관할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교인이 목사를 고소한 노회의 재판사건에 대해서 노회가 심리한 결과 도리어 원고인 교인의 악행이 발현되어서 원고, 즉 교인을 시범할 경우 노회가 직접 시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오른지 피고가 오른지 판결에 될 재판권 행사의 견지에서 보면 노회가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교인은 당의 관할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온 치리권은 그 당회에만 있다는 것을 있다고 하는 관할권 인정의 견지에서 보면 당회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판권은 시벌권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기 때문에 노회가 온고된 평교인을 직접 시범하는 일에 구애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노회의 판결을 조차서 그 시벌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해외 당회에 입축하고 노회는 집행 전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상회의 처결권입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상회의 명령에 대해서 하회가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은 상회 차기 정기회가 재판 관할의 구애가 없이 상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당한 명령이라고 여겨지면 상회 차기 정기회에서 직접 처결을 당할 각오를 하고 혹 재고 요청을 하든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유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 상회가 이를 묵살하고 직접 행하는 처결권 행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법은 분명히 직접 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상회라고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전권위원회 또 조사처리위원회라고 하는 상회의 임시기구나 특별기구가 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혼회가 7위에 즉 보낼 수가 없으니까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노예재판국은 비상설재판국입니다 비상설재판국이란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 그 소송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재판국을 의미합니다 7위가 재판할 수 있는 방도는 행정치리회가 권징치리회로 변격해서 직할 심리하든지 즉 말하자면 당석재판입니다 아니면 재판국을 설치해서 재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에는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고 재판권이 있으면 재판회로 해집해서 직할 심리할 수밖에 없으며 기타 7위에는 재판국을 통하여 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재판국에는 상설재판국과 비상설재판국으로 구분이 되는데 노예재판국은 비상설재판국이고 총회재판국은 상설재판국입니다 대회와 총회는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재판국을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설재판국이라고 하고 노예는 재판사건이 있을 때에 한해서 재판국을 임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비상설재판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예재판국은 재판사건이 노예 접수되고 이를 재판하기 위하여 후에 조직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자의 재판사건이 노예 접수도 없었는데 재판국을 구성한 후에 노예의 이탁도 없이 그 재판국이 고소장을 접수해서 재판하고 시벌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불법이라고 안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재판국원의 선정에 관한 일입니다 재판국원은 노예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국원의 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과반수는 목사라야 합니다 즉 7인일 때 목사 4인 상로 3인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라는 주문이 투표로 선정해야 하느니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위회는 얼마든지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도 재판국원을 선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공천부에 맡기거나 임사부나 혹은 정치부에 맡기든지 혹은 임원회에 맡겨서 선정하여 본회가 받고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판국은 노예가 위탁하여 준 사건만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노예 재판국은 재판사건이 접수가 되고 이를 재판하기 위해서 조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에서 맡긴 재판사건에 대하여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맡기지 않은 사건까지 심리 판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가 어떤 고소사건이 있을 때 재판국을 구성해서 그 사건을 위탁하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이와 연루된 다른 고소사건이나 기타 모든 고소사건을 재판국에 임한다는 식의 결의를 하고 이 결의에 의거해서 재판국을 설치하여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사건까지 심리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입니다 비록 위탁받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건일지라도 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조에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위탁받은 사건이란 위탁받은 고소사건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고소장에 기록된 제목만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 이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른 고소장을 받아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죄가 또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이 연루되었다고 해서 그 재판국에 이탁하지 않는 한 취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새로 들어온 고소장은 별개의 재판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판국 설치 당시 노회로부터 인수받은 고소장에 기록된 제목만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회가 이탁한 사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각 고소권이 상호 연관이 있으면 병합 심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직원의 재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의 재판은 첫째로 접수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목사가 피소되었다고 하면 범죄 여부는 어찌 되었든지 막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고소가 돈을 사치했다거나 성범죄 관계라고 하면 가히 치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결코 목사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목사 1인의 피의소가 교계를 뒤흔들고 불신 사회에까지 충격을 안겨주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게 됩니다 목사에게 억울한 노명을 씌워서 내쫓으려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피소만 되어도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놓고 이같이 떠버리는 교인들도 문제이지만 이 교계에는 피소 사실 그대로 추한 범죄를 향하는 목사가 없지 않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고소 사건이 다 그렇지만 특히 목사에 대한 고소는 접수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문서만 보아도 십중팔구 고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꼭 접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단호히 접수를 거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7위가 재판회나 재판국으로 모여서 할 일이고 서기는 홀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식을 갖춘 문서이면 서기로서는 접수할 수밖에 없고 접수를 거절했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전을 붙이면 상해에 올라갈 수도 있고 노예를 상대로 상해에 소원장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니까 수리를 하지 않는 결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기의 직묘 수행이처럼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재판을 받아야 될 피고가 되는 일은 평신도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흔한 일이 아닌데 양떼를 먹으며 다스려야 될 목사가 피소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서기나 재판 국원들도 상대방이 같은 목사라고 하는 처지 때문에 두호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합신 측의 경우는 교직자로서 책보를 받을 만한 대표적인 제목으로 첫째 2단에 속한다 두 번째 교회분립 세 번째 신성회방 네 번째 성직매매 다섯 번째 성직유기 여섯 번째 타지역 침범 칠간음 팔도둑 구헌맹세 십폭행 십일 재물갈치 등이라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외지에서의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가 언제 어디에서 범죄하였던지 소속 7위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범행 장소가 아주 먼 거리일 때 본 노예가 그것까지 찾아가서 알아볼 수는 있겠으나 법은 그 지방 노예에 알아보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편 그 지방 노예에서는 타 노예 목사가 우리 지방에 와서 범죄할 경우 그의 소속 노예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못 본 채 하지 말고 꼼꼼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펴서 범죄 사실을 그 소속 노예로 통보하여 바로잡힐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목사의 범죄는 그 목사 한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고 전국 교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문제와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타 노예 소속 목사라고 해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 354문에는 목사에게 대하여 기소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첫째, 은행이 다른 목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음 두 번째, 이단이나 분리 혹은 장립맹서 위반 등 목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음 3. 그러나 사소한 말로서 기소하지 못하고 중대한 사건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사건이어야 하며 기록한 소장이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소장과 증인의 이름을 기록한 죄증설명서를 10일 선기해서 피고에게 교부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조는 국장과 서기의 선임 및 국의 직무 한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118조를 보면 재판국은 본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며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과 서기의 선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판국은 본국원 중에서 재판국 국장과 서기를 국원회의에서 선출해가지고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도록 백의의 총회에서 개정한 바 있으므로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할 때는 재판국은 반드시 노회가 폐해하기 전에 본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국의 직무 한계입니다 재판국의 권한은 본회와 동일해서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재판한 후에는 노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먼저 재판회와 행정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판사건을 처리하는 방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치리해가 직할 심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치리해의 회원으로 구성된 재판국의 사건을 유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곧 그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재판의 경우는 치리해가 직할 심리하는 첫 번째 방도밖에 없습니다 치리해가 이 첫 번째 방도를 쫓아서 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모이는 회를 재판회라고 하는데 치리해는 그 취급하는 사건이나 방도를 따라서 회집의 성격과 기능도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회집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행정회입니다 이 행정회에서 행정적인 사건 외에는 취급할 수가 없고 그 기능도 행정적인 결정이나 처리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판사건을 심리하고자 하면 재판회로 회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정회로 모여서 일반안건을 처리하다가 재판사건을 심리하려고 하면 재판회로 변경하자는 동의와 제청을 받아서 가결된 후에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회는 행정부와 재판회는 곧 사법부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7회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되 사법부의 권한은 이를 발동하기 위한 결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7회가 재판회로 변경하는 절차 없이 행정회에서 재판사건을 심리했다면 이는 마치 행정부에서 재판사건을 심리하는 것과 같은 논센스가 될 것이고 상소하면 그 판결은 부유로 뒤집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